샤프한 이미지로 변신 중인 샤프한가? 어 나 랩 다 나오고 있는데? 어? 현빈이다 현빈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영상에 들어가고 있어 잘 나오는데? 우리 멋진 형이 촬영하고 있어요 잘생겼죠? 내가 더 멋있어야 되는데 멋있군 아주 그냥 여자가 줄을 서겠어 줄 서서 때리고 간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누가 봐도 남자다 저 코와 저 턱이 바로 원진 성형외과에서 만들어진 코와 턱이죠 오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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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팔이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이쁘게 생겼죠? 곧구멍도 나만 신났나? 안녕 제 최 Oczywiście 여행 오 오 여름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